네 안녕하세요 컴샵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수리권이 두개 있어가지고 잠깐 나왔구요. 예전에 댓글도 다셨고 그리고 이제 3천명 돌파하면 이벤트 한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벤트를 하려고 하구요. 뭐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영상의 댓글에 이메일 주소만 남겨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한가지 제가 이제 부탁드릴 것은 아무래도 이제 구독자, 구독하신 분들이 이제 이벤트 참여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구요. 그리고 구독 정보 확인하는거 있죠? 보는거 있죠? 남이? 구독 정보를 비공개를 해주지 마시고 정보를 이제 공개를 하셔서 구독을 하신 다음에 이벤트 참여 해주시면 될 것 같구요. 그거는 제가 당첨이 되면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제가 뭐 특별하게 뭐 뭐 요구하거나 그런건 없으시고 구독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른건 뭐 필요 없구요. 그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가 필요하시다 뭐 이런 그런 뭐 뭐라 소위 말하는 뭐 사연팔이라고 그러나 뭐 그런것들 안 적어주셔도 돼요. 그냥 간단하게 이벤트 참여 그런거 안쓰셔도 돼요. 이메일만 적어주세요. 이메일만 주소만 그래서 제가 직접 예전에 투표했던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 일일이 다 이제 그 엑셀 이렇게 작업해 가지고 직접 다 제가 이제 손수 뽑을 거구요. 음 그리고 간략하게 이제 이벤트 물품 소개를 해드릴께요. 일단은 요거 요거는 이제 cr2011 쿨러 cpu 쿨러에요. 요거는 이제 저 제가 요거 이제 구입을 해서 이제 이벤트 하는건 아니고 저희 구독자 분이 왔다 가셨어요. 저희 매장에 네 그래서 그 구독자 분께서 감사하게도 요거는 이제 물건을 이벤트 할 때 써라 해가지고 기증을 해 주신게 하나 있거든요. 쿨러 요거 아주 매우 감사드리구요. 박수 한번 쳐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요거 그리고 요거는 존스버 존스버 쿨러 저는 요거 써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좋다고 하시더라구요. 하더라구요. 그래서 요거는 그리고 이제 다른거는 뭐 달거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는데 요게 케이스 높이가 이게 디멘션에 보면 160mm 라고 되어있죠. 요게 일반 사이즈 쿨러보다 조금 높아요.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당첨이 되신 분들은 요거 확인하시고 케이스 뚜껑이 달랑말랑 거의 닿거나 달랑말랑 해가지고 케이스가 아무래도 좀 큰거 큰거 있으신 분이 아무래도 당첨 근데 이게 뭐 맘대로 될 순 없잖아요. 이런거 요거 확인하시고 케이스가 좀 큰거 그러니까 높이가 누워 눕혔을 때의 높이가 160mm 이상이 되셔야 되요. 그거는 참고하시고 요거 상품하고 등수 나누는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요거랑 요거 예전에도 제가 한번 했었는데 요것도 드렸었는데 블리자드 메모장 하고 마우스패드 기본적으로 나가고 그리고 이제 요거 NVMe 128기가 짜리 실리콘 파워 제품 요거 하나랑 요거는 제가 예전에 테스트 한다고 잠깐 뜯었는데 새거에요. 쓰지 않았습니다. 새거입니다. 새거 요거랑 똑같이 마우스패드 이렇게 나가고 그리고 세번째는 요거 조금 원래 이제 요것도 NVMe 보시면 방열판이에요. 방열판 방열판입니다. 요거 스티커 붙여가지고 하는 방열판 요런식으로 뭐냐면 요런식으로 되어있는거 요거 NVMe이나 뭐 M2 요런거 방열판 요거 똑같이 나갈거고 그리고 요거는 요렇게 요거는 그래픽카드 지지대 새겁니다. 새거 한번 뜯어볼까요? 그래픽카드 지지대 어떻게 생겼는지 요 어떻게 생겼냐면 요거 뭐 뜯겨 왔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썼단거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새거에요 새거 요런식으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거에요 요런식으로 한번 볼까요? 그래픽카드 지지대 괜찮아요? 요런거 요거 상품이 두개 두개 나갈거에요 두분 요거 색깔도 있네 노란색? 뭐이 뭐야 이거 뭐야 컬러 노란색? 뭐 의미가 있나? 아무튼 요거 두분 요거 두분이랑 문화상품권 준비했습니다. 문화상품권 요거 뭐 만원짜리 1인당 만원씩 네 만원짜리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총 다섯분 다섯분한테 갈거고 네 그래서 총 10명 다섯 다섯 열 명 총 10명으로 해가지고 제가 어 다음주 그러니까 오늘이 제가 영상 찍는 날이 오늘이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요번주에 제가 수요일날 화요일날 저녁에서 수요일날 제가 이제 휴가를 가거든요 일주일 원래 제가 이제 쉬는 날이 없는데 365일 중에 단 7일을 쉽니다 7일 뭐 연휴 때도 조금 쉬긴 하는데 가끔 하루이틀 쉬긴 하는데 그때 이후에는 일주일 제가 이제 여행을 가요 여행을 네 그 손님이 계속 오셔 가지고 말이 지금 계속 끊기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 주시고 구독 제가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총 10분을 당첨 그러니까 총 10분을 제가 추첨을 해가지고 예 선물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다음에는 더 좋은 상품으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댓글에 이 영상의 댓글에 이메일 주소만 남겨주시고 뭐 사연 같은 거 그런 거 알려주셔도 돼요 뭐 필요해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이메일만 그리고 뭐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그런 분들은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이벤트 많이 참여해 참여해 주시고 아무튼 지금 2400분에 지금 구독자 분들이 계신데 매우 감사하구요 조금 더 열심히 그러니까 좀 더 뭐 열심히 하고 네 정직한 수리 그리고 열심히 하는 컴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